뭐 할라고? 이 오늘은 맥주요 그러니까 맥주 뭐? 카스 카스? 소맥 타먹기 좋은 맥주? 에이 그런거면 내가 안갖고 왔지 이게 말이요 29년만에 카스에서 아 테꼬 그래서 뭔데? 카스 화이트 그게 뭐야? 카스 밀맥주 어 밀맥주 좋지 얼마야? 스물 네개 한 짝이 6만원이니깐 413ml 개당 2500원 특징이 뭐야? 상쾌함을 지닌 라거스타일 하이브리드 밀맥주? 하이브리드? 뭐 붙이는 말이 많다 디지 나도 밀맥 나왔다고 해서 줘가지고 한 짝을 샀는데 아 테꼬 니가 얼마나 산지 하나도 안 궁금하니깐 먹어봐 야 그냥 마시면 되지 잔이 왜 이렇게 많아? 응? 먹어보려면 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뇨 이거는 원샷잔 이거는 밀맥주잔 이거는 송맥잔 알았으니까 마셔봐 맛은 어때? 밀맥주 향이 있긴 했는디 그냥 카스 마냥 톡온다 원샷감은 어때? 일반 카스처럼 먹다가 온디 마지막에 밀맥향이 살짝 올라오네 소맥맛은 괜찮아? 둘 섞으니까 맛있다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난 그냥 가스가 난 것 같다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